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만에 집에서 담근 새우장 준비했고 일반 김이랑 계란후라이 두개 이거랑 따끈한 밥이랑 해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같이 먹어요 핵불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좀 짜요? 집에서 해서 그런지 일단 짜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어졌어 알았다 먹거리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거까스 깜짝거리가Time 맛있어보이기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 이것도 깻잎이라서 먹어도 되요 고추냉이네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린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추가 매워요 고추가 매워요 고추가 매워진ched 고추가 매워요 마요네즈 청양고추 양념장 오징어 아까만마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 조금 짰지만, 그래도 새우가 살이 많아서 먹다보니까 그냥 무뎌졌어요 밥도 많이 보았고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!